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금은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은 줘야 한다 근무 시간은 이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일일이 이렇게 정해주는데 급기야는 아파트 가격은 이 이상은 받지 못한다 라는 건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심하게 해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랄 수는 있지만 예상 결과는 아마 다음과 같이 끝날 겁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듯 하다가 가격 규제에 따라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므로써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은 현재 특정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정시키는 이 정책이 한국 경제에 건설업발 리스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수출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 내수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이제 제거하는 쪽으로 나가야 그래야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나는 그런 불운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일본발 수출 규제를 하나 더하고 또 이번에는 건설업발 그런 리스크까지 더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희한한 것은 어떻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그렇게 망치는 쪽으로 일을 하는지 정말 알라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벼량껏으로 몰고 가는지 선거에 도입이 된다면 무슨 일인지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정도가 아닌 길을 찾는 겁니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이 빚어낸 과욕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가 경제팀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강남 직관만은 반드시 이번 정부가 잡았다 이런 종류를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지만 동시에 청와대의 전략가들, 머리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직한 사람은 경제를 경제로 대하는데 경제를 항상 정치로 대하니까 표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정책들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장기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강남 직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종류의 소위 선전, 프로포겐다, 선동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 또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이것은 부동산을 경제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다 정치로 만들어 버리니까 원전도 정치로 만들어 버리고 최저임금도 정치로 만들고 태양강도 정치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게 다 정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찾는 것이 경제 원리에 좀 익숙하고 친화적인 인물들이 취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민간 주택시장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야말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일이죠 시장을 통제하는 정치인의 과욕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시장의 보복으로 반드시 대가품이 올 것입니다 정책사든 정책이든 인생일이든 무엇이든 정직하게 반듯한 길을 선택해야 되죠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면 그께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이 뭐냐 2019년 10월부터 서울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에 해당하는 투기 가열 지구에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나라가 정한 돈 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일정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없다 결정은 관청이 갖는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그래서 이미 철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그냥 안전 상태에서 고스란히 분양을 해서 좀 높은 가격에 얻은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아마 집단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전매가 불허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가장 확실한 것은 재건축은 거의 중지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쪽에서 이루어지기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요가 큰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자연히 아파트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서민들 위한 정책이 재산이 있는 사람 이미 주택시장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결국 만들게 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또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은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은 크게 아마 줄어들므로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아 시원하게 정부가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그런 법칙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죠 김현미 장관을 보면 하승에서 온 남자들하고 금승에서 온 여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정책을 만들었는가 그런 의구심이 떠오를 줍니다 아무튼 손을 대는 것마다 어렵게 만드니까 이번에 그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게 하는 것 중에 목록을 하나 더한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인생과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는 절대 잔깨를 부려서 안 된대 장난질을 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근데 이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표는 또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치공황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